아니 뭐라고? 보호망이 드디어 3만명 돌파했다고? 진짜? 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. 저 보호망이 드디어 드디어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. 정말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. 자 저 보호망이 어느덧 유튜브를 4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. 3만명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다시 한번 이 모든 정말 영광과 축하를 우리 구독자, 시청자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저 보호망이 엊그저께 1,000명, 2,000명 된 것 같은데 어느덧 1만명, 2만명 넘어서 드디어 3만명이 되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저 보호망 이 모든 걸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겸손해지라는 말로써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듣고요. 앞으로도 참신한 정보와 그리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찐보험 채널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 저 보호망이 항상 이벤트 축하를 했는데요. 이번에는 3만명 이벤트 축하는 아내들이고요. 다음주에 추설명절이잖아요. 추설명절 때 많은 이벤트를 마구마구 선물을 뿌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3만명 기념으로 저 보호망이 짧게나마 소감을 올려드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요. 저 보호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요. 더더욱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저 보호망은 항상 처음부터 철학이 있어요.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꼭 최선을 다하겠다고요. 저 보호망이 20대 중만부터 보험일을 시작해서 어느덧 18년이라는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요. 항상 겸손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항상 우리 고객을 정말 저 보호망이 우리 가족들이 가입을 하는 것처럼 정말 꼼꼼히 가성비 저렴하고 좋은 보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약속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다음주에 추설명절때 일단은 3만명 기념 축하 플러스 알파로 또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이벤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석 전날에는 정말 많은 상품권이나 여러가지 경품을 많이 드릴테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. 자 저 보호망 정말로 열심히 할거고요. 3만명 4만명 5만명 10만명 100만명 실버버튼 골드버튼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호망 검은머리가 팥뿌리 흰머리가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사랑합니다. 3만명 파이팅!